베이커리에 왔어요 와 차도 있고 커피 향기 너무 좋아 이게 야란강? 야라강 이거 뭐야 처음 봤어 색깔 봐봐 짜자잔 래밍턴 래밍턴 약간 모양이 제각각이라 대충 만든 것 같이 생겼어 하이 하이 고마 야외인데 따뜻한 곳 또 있어 여기도 월요일이 엄청 많아 오 닭돌기 오 닭돌기 오 이거 밑에 있어서 완전 땄어 목돌미가 그렇지 카드 있는 여자 오늘 카드 터치했어 완전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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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이 한 여기 어디? 오 그리고 야란 다 길게 오 컴퓨터 초코미 열려버렸어 다 길게 엄청나게 들어있어 오 짭조름 엄청 자급하게 온다 오 짭짤해 오 짭짤해 오 짭짤해 먹을수록 엄청 짭짤해가지고 물 땡기는 맛 갑자기 쿨하게 와가지고 낚싯대를 평 던지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너무 좋더라구요 세게 아닌데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다시 되팔아가지고 오 귀여워 어떻게 문자 디비디 옛날 거 이런 거 따뜻해 근데 너무 시간이 안가고 오! DJI? 아 예! 오전 포켓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물이 비와가지고 저렇게 항상 똥색깔이야 여기 원래 맨날 똥색은 아니야? 거의 똥색이야 너무 좋다 이런 데 캠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혼나겠죠 이런 걸 다 이대로 냅뒀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런 걸 다 이대로 냅뒀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런 걸 다 이대로 냅뒀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기도 회오리 감자가 있어요 옥수수같이 생긴 거 꽂아놨 옥수수같이 생긴 거 꽂아놨 뭐 이렇게 트지? 어 이게 뭐야 아까 어떤 사람 갖고 가던데 우와 예뻐 엄청 싱싱해 이거 고수같이 생겼는데 엄청 크고 엄청 깨끗해 안녕 이거 라마 알파카 라면 땅같은 머리 라면 땅같은 머리 짠 캐릭터같아 오 향기나 하늘 너무 사랑스러워 오 향기나 오 향기나 돼지 귀 또 이렇게 많이 지 바라 어? 이거 뭐야 닭살? 토끼 목 발 오 마이파카 엄청 커요 히 봐봐 토끼 발바닥 오 향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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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또 이렇게 조용하고 멋진 곳이 있어요 오 향기나 오 향기나 오 향기나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담요도 부쌰요 왼쪽은 겨울이고 오른쪽은 여름이야 이거 로터리 로터리 포토바이 타고 그니까 그 한 번 아기 싹싹으로 아 위에 여행가 나가면 아 위에 여행가 오 향기나 오 향기나 오 향기나 오 향기나 뭐야 이거 뭐야 포니카 지나가다가 말들이 보여가지고 멈췄어요 굿노 오 향기나 오 향기나 풀 먹고 있어 맛있어? 오 향기나 말 태워서 여기서 타는 거구나 아 얘 귀엽게 생겼어 오 쒸시 쒸시 얜 먹고 아 젓가락? 오 너무 예뻐 일본이랑 태국이라니 잘 먹겠습니다 집에서 샀어요 집에서 샀어요 이거 뭐야 가지야? 얘 뭐 이렇게 생겼어? 통통해 이건 뭔데? 얘가 브로콜리야? 브로콜리 사촌 어허 안녕 이게 그 아까 브로콜리 사촌? 응 브로콜리 이따보자 얘들아 문조루 어? 맛있는데? 그럴리가 알코올이 심하지 않아서 좋아 알코올이 심하지 않아서 알코올이 심하지 않아서 내 스타일이야 오 뜻밖의 아주 괜찮은데? 오 터지는 소리 맛있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그치? 와우 쉬해 아직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심지어 많이 따르지도 않았다고 응 이제 유튜브를 보자 오 오 오 오 멋있어 그냥 원시린 약간 그런 느낌이야 행거로 보러 왔는데 다 들어갔나봐요 늦게 와서 잠깐만 잠깐만 오 나도 모르겠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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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사슴이랑 캥거루 지나가요 근데 못 찍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 쉴 수 있게 저런거 나무집 해놓은게 동물들 위에서 해놓은거 아니야? 일부러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저렇게 아 좋다 다 나도 모르겠어 안 지은다고 해놓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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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갱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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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으응 어 version αν 나 norte olhar 왜 저렇게 가만히 놔 사키 사키 귀여워 갔다 갔다 와 공원 너무 좋아 그래도 사슴도 보고 캥글루도 봤어 오자마자 개이들 그냥 우리 앞으로 지나갔어 가만히 있어 안녕 동상처럼 고개 움직인다 간다 왜 다 저쪽으로 가 집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 어 그런가봐 못 뛰는 소리나 못 뛰는 소리나 우리가 우니까 움직이나봐 응 응 와 점프점프점프 우와 소리만 남기고 갔다 소리만 남기고 갔다 완전 감동적인 색깔이야 그게 어때 색깔이 이런 색깔이야 그치 진짜 이거는 이게 불 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어디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정도 열이 올라와 여기서 바베큐 응 근데 이게 더러우니까 보통 자기 호일들 다 갖고 오지 아 우리 보고 오나봐 어머머머 어제 눈썹 봐봐 아 어머 너무 추운데 왜 그렇게 털을 깎아버렸대 어머 눈 좀 봐 안녕 오 위에 사람이랑 되게 친한가봐 뭔가 저 뒤에 쬐까만한 애는 조금 더 소독적이어서 어 상단이지 어머어머어머 얘 뭐 말하는 것 같아 소리네 응 아우 쟤 이빨 이빨 봐 어머어머 쟤 나무 껍데기 먹나봐 았다 좀 먹으라고 어머머머머 이거 군드린다고 어머나 응 응 흠흠 응 응 막 말하는 것 같아 이제까지 또 올게 아니 왜 이제 춘게 ㅋㅋㅋㅋ